대용량 데이터를 취급하는 빅데이터 세상 데이터는 이미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매김했고 데이터 활용 능력이 곧 개인과 기업의 성공 정도를 결정합니다. 인터넷, 센서, 스마트폰 등을 매개로 하여 놀라운 속도로 확장 중인 빅데이터 R 프로그래밍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. 스스로 학습하는 핵심 개념, 실행 과정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실습 강의를 제공합니다. 그럼 본 과정을 통해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필요한 심화된 R 프로그래밍 데이터 처리 기법을 알아보며 실무 적용 능력을 향상시켜 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